경북 경산에서 전지훈련원 대학 레슬링 선수단이 이용한 뒤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유성구 호텔 온천을 매개로써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호텔 온천장 남탕 이용객 6명과 가족 4명, 종사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 11명에 대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확진자 가운데 고교 교사 등도 포함돼 있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전에서는 최근 하루 평균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어제는 90명이 신규 확진돼 지난해 12월 29일 90명 이후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